안 때려. 음! 엄청 달아! 바나나야? 언니, 씨는 씹지 말래. 쓰대. 조국죽 빨아먹고 씨만 뺏어. 꿀빠는 가족! 국산 바나나 왔어요. 국산 바라. 바나나. 으름이라고 해요. 으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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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쩍쩍 벌어졌지요? 잘 잃었어요. 맛있어요, 이거. 향긋하니. 자, 먹어야 되려보시오. 여기다 버스용을 만들어볼까? 으름이에요. 아빠 한번 잡싸주세요. 쫙쩍쩍. 그냥 쭉쭉쭉 빨아먹고 씨만 뺏으면 돼. 아빠의 씨범이 있겠습니다. 오. 달아요. 달다. 이 분으로 쑥쑥쑥. 으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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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씹지 마. 써. 씨는 써? 아 오케이 오케이. 나도 먹겠어요. 안녕. 먼저 씨 뿌리면 여기서 나는 거 같아.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. 일로 와봐. 그냥 열어서 먹으면 돼요? 오. 그리 도망가면 뭐 안 혼날 줄 아니? 음. 엄청 달아. 언니 씨는 씹지 말래 쓰대. 조국죽 빨아먹고 씨만 뺏어. 목줄 안 쓰면 움직여. 아니 어제 할머니는 씨 안 뺏어도 돼. 할머니 씨 다 잘 써. 먹어도 돼. 이러고. 이렇게 딱 나오면. 고기가 엄청 많은데? 이게 가을에 버섯 따로 가서. 음. 근데 잘 나. 맛있네요. 응. 이거 먹고 싶을 때. 회사에 혼났대요. 쫙 가셔. 간증이 쫙 가셔. 자. 200명당. 가끔 더 큰 나올 것 같은데. 이게 했어? 잠깐만. 야 엄청 많아. 따볼 통이야. 자. 밥 먹고. 잠. 밥 먹고. quiera. 삼겹살이. 이보야 하나. 디오에. 아니. 이리와. 으하하. 으하. 으이. 아. 멍렴은 이렇게. 고마워. 하하. 웅룡아 이리와. 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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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나 갖고도 잘 노냐? 너 퇴퇴? 이게 방금 못 Hein? 퇴퇴퇴 퇴퇴 방금 chroming 아니오 뭐해 얼굴이 하나 둘 셋 아니야 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갓 나 붙었어요 언제쯤 기다려 안 되네? 응 돼? 돼? 우와 되네 엄마 엄마 자 깨순이 됐다 엄마 깨순이다 아빠 엄마 깨순이 됐어요 정 깨순 정 깨순 어때? 깨순 정 깨순 진짜 잘한다 너무 웃겨 바람파 깨린이지 깨린이 엄청 많이 묻혔는데? 응용이 뭐해? 혼자 가서 먹고 있어? 얘 먹어도 되나? 귀여워 여기 지금 세 번 걸렸어 여기 지금 세 번 걸렸어 아 눈물은 먹다가 눈물은 먹다가 빨리 내릴 때 찰련된다 엄마 아직도 붙어있는데? 아직도 어디에 붙었어? 여기 여기에? 응 떼줘 그럼 아니 아빠 떼주지 응 됐다 떼주지 몽룡아 이리 와봐 너도 붙었어 새우 라면을 먹겠습니다 몽룡이도 붙었어 허리 붙었어 응 너네 왜 아직도 사이 안 좋냐고 응 소주 잡고 이제 살을 잡고 응 소주 잡고 이제 살을 잡고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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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싱하다 이제 먹어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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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